와 이거는 강화 성당 인데요 이건 천주교 성당이 아니구요 대한 성공의 강화 성당 이에요 현존하는 성당 건물 중에 가장 오래됐어 고요한 초대 주교가 1900년도에 축성 했대요 이야 대단한데 122년 됐어요 현존하는 전통 한옥식으로 지어진 성공의 성당이야 이야 특이하네 이야 와 멋있다 아 이제 내부도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다 계정을 해놨죠 많은 분들이 와서 구경 하시네 신발 벗고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와 멋있는데요 성당 축성 122주년 와 엄청나죠 이야 그 당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여기서 예배를 올리고 그래요 우와 안에 들어가 보긴 처음이네 전에 왔을 때는 문을 열어 놓지 않아 가지고 밖에서만 살짝 구경하고 그랬는데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야 진짜 멋지네 와 이렇게 생겼네 예전부터 했던 뭐 기록들 사진들 이야 우와 많은 문화 이벤트가 있었어 이야 예전에도 이렇게 다 결혼식도 하고 그랬네 여기서 천주 성당이라고 써있네 이야 주렴 도 써놓고 참 재미있어 아 이게 시간이 오래되고 그 지역 문화 토창 문화하고 같이 결합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거죠 이야 훌륭하네 전망도 좋아 저 위에가 고려공지구요 요 아래는 바로 용웅궁이에요 철종 철종 좋습니다 여기 반드시 와 보셔야 돼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 좋아요 구독 고맙습니다 날씨와 함께